오늘은 한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은 옷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옷이 너무 편하고 색깔들도 되게 다양한 색깔들이 많고 특히 또 디자인이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고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지요 저희 학교는 안 그러면 안 되나요? 되게 좀 독보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한복의 일상화를 위한 그날까지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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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복 한복